안녕하세요. 에스파입니다. 저희 에스파가 새로운 TV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의 오프닝 테마곡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보여드렸던 음악과는 약간 다르지만 듣는 순간 신나고 힘이 나는 너무 발랄하고 전 멜로디라 바로 OST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스토리 전개방식은 포켓몬스터 신작 시리즈가 진행된다고 하네요. 포켓몬스터 신작 애니메이션 리코와 모두의 모험 많이 기대해주세요. 포켓몬스터 신작 애니메이션 리코와 모두의 모험 8월 23일 저녁 7시 첫 방송 모험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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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험으로 통해 모험을 통해 모험을 통해 모험을 통해 모험을